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를 우려다 보면은 시원한 그게 있어 아 나 뭔 소리 하나 심한데 이제 더울 때마다 삐빅 오늘 좀 덧네요 이러면서 마이크에 왔다 대고 삐빅 아 나도 삐빅 됐으면 좋겠다 어 미친 저거 무기 있었네? 저게 먼저 맞고 ㄱㄱㅇㅇㅇㅇㅇㅇㅇㅇ.. 또 있는 것 같은데? 발소리 한 명 더 살린다 이 녀석 불타 죽어라 1층 들어가면 저희는 건물에 한 명 더 디젤폼 사망 여기 두 명 두 명 더 내 앞에 가볼게요 이쪽에 있네 네 두 쪽 뒷마다 한 명 기절 한 명 더 뚝 또 있어 너무 많고 저기 있다 2B SW 두 명 오케이 한 대 오 손잡이가 없어서 죽을 거 오이 존나 개 못 쏘는데 아 뭐야 왜 저기서 못 맞춘 거예요? 차 타고 다니실 산옥에서 전혀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차 한 대씩만 나눕시다 그러면 차 두 대구에서 재밌을 거 같음 산옥에서 차 타고 다니면 애들 어그로 객 걸려서 생각보다 재밌음 차 타고 다니는 거 아 좀 다 세 팀 모일 거 같은데 싸우다가 갑자기 빵빵하는 순간 애들 그 소리도 다 말려올 거 같은데 어 앞에 앞에 총 오른쪽 오른쪽 왼쪽도 왼쪽도 아 아 intellect 나 개필했어 아니 나 P 좀 채우고 가셔 내가 왜 이렇게 나만 때리면 오른쪽에 왼쪽으로 달린다 둘다 왼쪽으로 달린 오오.. 오오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거는 와 adi 차도 눈 밑 거야 지금? 에잇, 체크 비 온다 왜 이렇게 잘 쏘냐? 차 타고 다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행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저깄다 220 220이요? 집 그 초속 아아 어? 뭐야? 아? 좀 뒤지세요 한 명 못 봤어 아 저 자전거였구나 안 보이는데? 안 살리는데? 어 저 멀리 있네 까비 까비? 어 저기 언덕이에요 240 확인 한 명 누워있는데 옆에 하하하하 쓱 하자마자 죽었어 어? 뭐지? 앞에 애가 왜 죽지? 이러고 이렇게 쓱 보니깐 죽었어 쓱 보니깐 자기도 머리 나눠가지고 그쳤다 그쳤다 어 뛴다 160 160이요? 도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중 핑 좀 피 터지는 거 봤죠 두 명 나무에 가렸어 나무 이파리에 가렸어 오른쪽으로 달렸어 오른쪽으로 저기 가야돼요 저기 가야돼요 자 그냥 끼고 오는 거 잡고 가죠 아 왜 못 봤지 바로 밑에 있을텐데 저 연막.. 연막 편에 여기 있네 어 얘들 아닌데? 내가 봤던 애들 얘들 아닌데? 아니 맞고 절로 빠진건가? 그러겠죠 맞고 절로 빠졌다 다시 일러온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 걸릴까 여태 진짜 무게보다 사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사로 나도 예전에 사별을 썼을 때 썼는데 이거 반동 패치 되고 나선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피지컬이 구리다보니까 적응되면 편함 적응되면 무게보다 훨씬 편한데? 앞에 저 마을에 289명 어 이 소리 가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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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사운드 가려서 니 보이스 안들림? 여기 여기 에? 언제 들어가셨죠 거기? 한 파티 남았어요 아직 못다드려요 지금 아 거기도 있음 아니요 그건 아닌데 홀꼬 샘 여기 언덕 올라오실래요? 빼고 그럴까? 야 업무는 가능한데 저 안에 보이죠? 확인 짱이님 뒤에 언덕 보셀래요? 제가 뒤에 봄 제가 뒤에 봄 얘들은 제가 볼게요 어 다른 또 저기 팀 많다 두 팀 있다 저 집 밖에 담벼락에도 한 사람 한 팀 있어요 저기도? 네 담벼락에도 저 아래집 두 팀이에요 두 팀 오케이 여기도 두 팀 여 여기도 두 팀 있음 주황핀 그리고 저기 한 팀 있음 260 방향 자기장 라인 끼고 한 팀 있음 한 팀 있음 삼사바퀴 거기 있다 이거 뛴다 뛴다 집 뛴다 집 뛴다 그 그 그 그 뭐지? 신총 미니 소음기 신총 소음기 신총이에요? 신총 소음기 260 방향 그리고 한 파티 340 뒤쪽에 있어요 오 센터 수리탄 터지는 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서 청소린 들렸었거든요 뒤에 미니 어디 갔지? 세 명 남았는데 어디가 두 명이지? 아마 이쪽이 두 명 아닐까요? 1대1대1이네 위쪽 위쪽이 아래 잡은 건가? 미니 네 위쪽에 아래 그 금방 스르륵 잡은 건가? 아니 스르륵 스르륵 잡은 거면 왼쪽 닦고 가도 되고 왼쪽 닦고 미니 뭐야 M24 잡으러 가도 되고 아니야 스르륵 쪽이에요 엄마 커짐 아닌데? 저거 오그룹 같은데? 멀리 던졌어 멀리 왼쪽이 살아있는 듯 왼쪽 남은? 모르겠어요 어딜 잡아? M24 잡음? M24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있네 여기 힐 가능해요? 30? 아니잖아 아 너무 좋아요 나이스 몇 힐? 11킬 아 12킬 아 12킬이다 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